감산대사 감산대사 감산대사는 대지도기 정열장이라 그런 오도송 있죠 저건 감산대사 도를 깨달으신 그 오도송일 부분입니다 도를 깨친 그 광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바닷물이 맑다는 말이에요 해인같이 바다가 맑고 허공도 맑은 허공 허공이 맑고 눈, 달, 달도 환한데 눈이 오면 더 환하죠 마음이 그렇게 졌을 때 그럴 때는 산화되지 천진만물이 다 정멸장으로 돌아가요 그때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모든 걸 돈의 망상이 전부 다 사라진 그 경지를 감산대사가 이렇게 표현했죠 부천의 성부란 그 자리가 바로 정멸장이에요 정멸도장에 계실 때 41위의 법진 대사와 41위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부처가 되는 그 단계를 여기서는 41위로 표현을 했죠 칩신, 칩주, 십행, 지표양, 칩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50위대 칩진하고 칩주는 하나로 친 겁니다 사면 칩지, 사면 칩주로 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41위대 칩으로 표현을 했죠 이것을 41위대 칩으로 표현을 했죠 이 속에 칩진이 포함됩니다 호함을 지켜서 그냥 사면을 할 때는 칩주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사면이 30이고 여가 30이고 여가 칩주니까 40이고 칩일지가 있죠? 칩일지가 어디요? 성불하기 전에 미륵보살처럼 등각보살 등각이 칩일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41위라요 41위의 법신 대사와 법신이라고 해서는 열애의 법신을 칭득하신 그러한 훌륭한 보살들이죠 보살을 대사라고 합니다 큰 선비 우상사는 부처님이고 대사는 보살이요 법진의 도리를 체득한 상당히 대성불교에서 도가 깊이 들어간 사람을 진여의 도리를 아는 사람을 진여법신이죠? 그런 사람을 법진 대사라고 합니다 미숙세 근숙한 과거 전생의 근기가 성숙된 과거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같이 도를 닦았던 그러한 선근이 아주 뛰어난 철용팔부가 하늘과 용과 활부 활부는 용 또는 하늘 건달바, 아수라, 긴나라, 마우라가 그런 것들이죠 아수라 그게 철용팔부인데 친장 가운데 철용팔부가 다 있죠 그분들이 일시에 둘러싸서 부처님이 성불하신 직후에 모든 재석전왕, 대범전왕, 철용팔부들이 다 오여들어가지고 여러 보살들과 같이 오여서 부처님 주위에 둘러싸가지고 구름이 달에 이렇게 어려있는 것 같더니 이러니 도요, 농월 이러니 구름이 달 주변에 보여있는 것처럼 차라리 표현을 그렇게 하지 말고 별이 달 주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구름과 같이 보여 들었다는 그 뜻으로 지금 확한 거죠 여성, 별이 달 주위에 있듯이 별이 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총총, 많이 이렇게 삼라만상처럼 별이 하늘에 가득 있는 것처럼 많이 이렇게 보였더니 이 시의 여래가 전 노사나 신하사 그때 부처님께서 노사나의 몸을 나타내서 원만 보신이죠? 원만 보신 노사나불 그러니까 저는 30 이상 80종호 저러한 불상이 아니고 노사나 신은 굉장히 거대하죠 이 지구사에서 결국에 색구경 천상까지 뻣대고도 남는 그러한 가장 큰 몸이죠 노사나는 원만 보신이죠 원만 보신 노사나 부처님은 그 모습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피로자나나 하이도하고 노사나 하이도하고 두 가지로 합니다 하음기에서는 두 가지로 나오죠 피로자나가 노사나고 노사나가 내나 피로자나입니다 같아요 원만 보신 불이오 노사나가 노사나 우리말로는 뭐라고 풀이하죠? 노사나는 만경이라고도 풀이합니다 원만 청정하단 말이죠 노사나라는 말이 만경이요 그러한 몸을 나타내서 거기에서 설법하신 것이 바로 하음경 원만 수다라를 말씀하신 원만이란 말은 가장 위대하고 둥글고 거기에는 모든 그 교리가 다 포괄이 되었고 또 그 하음경 교리는 가장 또 최상이고 가장 최상이면서 포괄적으로 모든 그 소생교 인천교까지라도 다 포함했거든요 바다처럼 바다가 물 중에 제일 크면서도 심지어 강물 똘물 시내물까지라도 다 받아들였죠 그와 같은 도리가 원만입니다 원만한 수다라는 경이라요 경 경을 수다라라고 합니다 인도말로 수다라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로 풀이가 나오는데 그냥 경이라고만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도운교라고 말한다 약이 약기 약균된 미면 겸권이니 만약에 근기를 잡아서 말하거나 근기는 중생들의 수준입니다 근기를 잡을 약자로 봅니다 잡거나 교를 잡을 진단 교랑하선 하음경에서 말하는 교법 교리죠 겸권을 연치 못한다 권을 겸했다 말이죠 권이랑하선 방편교죠 하음경 속에는 인천교 소생교까지라도 다 있거든 또는 대성군교도 다 있고 그래서 겸권을 연치 못했단 말은 바닷속에는 치냐물 똘물이 다 흡수하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겸권이라고 한 겁니다 진짜백이 순수한 것이 아니라 진짜백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음경 별명이 뭐죠? 원칙은 하음경이 아닙니다 줄여서 하음경이지 원래 자파요 글자 그대로가 이걸 말하죠 하음경이 자파 음식경인데 대방광 자파 음식경이요 그런데 잡자를 빼부르고 식자를 빼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하음경이죠 그러니까 하음경은 순수한 순금만 판매한 게 아니라 그 승연은 여러 가지 자파점처럼 백화점처럼 모든 법을 하음경 속에 다 말았어요 그래서 자파라는 잡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잡자를 별로 안 좋아 그죠? 그러나 사실은 간단하게 해서 그냥 대방광 불하음경이라고 했지 대방, 광, 불타, 자파, 음식경 원래 범호가 그렇게 된 건데 그걸 줄여서 지금 하암경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금포를 점포가 있는데 순금포도 있고 자파포도 있거든 후대의 평화기를 조동종원 순금포라고 이렇게 평하죠 조동종원, 자파포가 냈습니다 자파포는 일제종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오종광룡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임제종을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기록이 많죠 원호 대회 같은 게 다 임제종 계열에 종사합니다 석두, 치천이고 약산, 유검이고 다 그런 분은 조동종 계열이죠 육조 운하에서 오종이 벌어졌는데 결국에 조동종하고 임제종 두 종파에서 이렇게 오종팔가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순금포는 순금만 고급 가장 보석만 팔고 자파포는 보석 외에 여러 가지 잡동생이 여러 가지 그런 백화상점이죠 그게 자파포라요 하은병은 자파포와 같은 거죠 그래서 권을 겸하는 것을 면치 못했다 하니까 그 속에 자파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진짜 백이 순수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젖 속에는 다 있죠 젖 속에서 낭미나 생수나 숙수나 재호가 다 젖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은병은 젖이 다른 자체가 자파거든요 여러 가지 다 부족한 것 젖 속에는 오미가 다 벌어있잖아요 내가 젖에서 뽑아내는 거니까 오미가 그래서 하은병을 권을 겸했다고 한 겁니다 권 겸함을 면치 못함이니 말하자면 처음 발심할 때 문득 정각을 이룬다고 하는 등은 하은병의 내용이죠 또 초발심시 변성정각하는 것은 저 10주 법문 말할 때 범행품인가 정행품인가 거기서 말했죠 법회보사로 설법입니다 법성계 초발심시 변정각하는 그것은 위 원기하사설 돈교요 원만한 근기 가장 유대한 최상근기를 위하여 원교를 설하시미요 원교랑 하선 일승원교 내나 하은경의 가장 원만한 유대한 교를 말한 내용이 예를 들면 초발심시 변성정각 따위 그런 글들이다 말이죠 그런 경문은 원기에 대해서 원교를 말한 것에 해당이 되지만 그 다음에 하은경이 그것만 말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행포가 또 있죠 저 원흉행포가 나오죠 원흉문은 바로 그 돌이고 처처의 행포차제를 말한 것은 처처의 설 행포차제는 직위 권기하사설 별교라 곧 권기를 위하사 별교를 설했다 그러니까 별교와 원교가 있죠 일승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일승 별교가 있고 또 일승 원교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일승이고 어떤 게 좋겠습니까 교리적으로 봐서 별교가 나아요 권교가 나아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교우니까 별교가 나을 것 같죠 일승 별교가 권교보다 나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별교가 조금 못합니다 권교보다는 약간 좀 질이 떨어져요 여기는 갑이라면 여기는 을짐 되어야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범만경도 일승교인데 범만경 같은 것은 일승 별교입니다 또 사자욱 누구야 아까 저우에 나오는 승만경 같은 것 그것도 일승 별교요 원래 하음경이라야 제대로 원교죠 원교 속에는 별교가 될 수가 있지만 별교 속에는 원교가 없을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원교가 더 상위권에 속해요 상위권에 있는 사람은 하위권을 지배하지만 하위권에 있는 사람은 상위권을 지배 못하잖아요 그와 같이 원교가 더 나은 겁니다 처처에 행포와 행포차제를 말한 것은 행포차제라는 말은 행포문인데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늦게 마치죠 행포문 행포문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만행 분포 보살이 성불하는 데는 한 가지 범만 가지고 성불하는 게 아니라 육도 만행 만덕을 다 닦아서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도리가 만가지 행으로 하늘은 하나지만 별은 천만 가지 억만 가지 별들이 하늘에 분포했듯이 만행을 가지고 수를 왔거든 성불하는데 그것이 행포문이라요 원육문은 그게 아니 저기에 나와 있죠 원육문과 행포문 원육문은 모든 법상 차별이 다 없어진 자리입니다 원육문은 평등한 자리죠 이 자리에는 평등 원리고 평등 진리가 원육문이고 여기는 차별이죠 차별 현상이죠 차별 진리라 해도 되죠 차별 진리는 바로 행포문이고 원육문은 평등 진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음은 원래가 우주만법을 다 총괄해서 마음자리 하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끊어졌거든 그 자리가 원육문이라면 그렇다 해서 거기에는 없는 것만이 아니거든 끊어진 것만이 아니라요 또 진공이면서 묘유가 있거든 이건 진공이고 이거는 묘유 묘유가 바로 행포문이라요 그래서 처처에서 하암경 처음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강, 묘각을 다 말했잖아요 그거 행포, 순서, 계단, 계단 순서를 말한 그것은 곧 권기를 위하사 원기보다 권기가 좀 낮아요 수준이 권기라고 해서는 권은 방편입니다 권자가 저울 때 권자요 저울 때라고 해서는 물건을 달 때 일정하지는 않죠 그러면서 평형을 유지하죠 무거운 물건을 달 때는 저울 추가 저쪽 끝에 가가지고 평형을 유지하고 가벼운 물건을 달 때는 저울 추가 가까이 가가지고 평형을 유지하는 저울 때 권자요 저울 때와 같은 저울 권자요 그러니까 권기라고 해서는 적재적소 그 때와 그 장소에 그 권기에 알맞게 말씀하신 그러한 법을 권교라 하이도 하고 거기에 알맞는 권기를 또 권기라고 합니다 그런 권기를 위하사 그러니까 권교, 십교가 있죠 권교, 십교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권교가 조금 십교보다는 오다죠 약간 낮춘 거예요 칠교보다 권교가 그래서 별교를 말했다 일승 속의 별교죠 그러면 도노 성불항어선 원교라면 도노 성불, 도노 점수하죠 도노 점수 도노 점수가 잘 표현하네요 하암경이나 등암경이나 열반경은 다 도노 점수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권 권이요 별이죠 여기는 원이고 여기는 원이고 여기다 칠이라고 써야되면 칠이고 여기가 원이고 도노한다는 것이 그러면 여기가 원융문이죠 여기는 태국본문이죠 여기는 원융문에 해당돼요 초발 심시 변경각이 바로 단박에 성불항하시오 도노 성불항하시오 도노 성불항하시오 그게 바로 원융문이래요 55위를 41위를 다 낱낱이 닦아서 올라가서 선재동자가 53 선지식한테 낱낱이 배워가지고 성불하는 게 행포문이거든요 점수거든요 선지식 하나한테 듣고 다 성불했으면 되었지 왜 또 53 선지식을 낱낱이 칭전해서 배웁니까 처음에 운수보살에게 발심했을 때 그때 도노고단 선재가 그러나 53 선지식을 낱낱이 칭전하면서 또 법을 낱낱이 배웠지요 그게 행포문 점수요 사실은 그게 권도 되고 별도 돼요 그러므로 약부하여야 하는 이 돈이오 부를 잡아서는 돈에 해당되는 돈교에 해당이 되고 약교하여는 영겸이라 교를 잡아서는 하음 그 교로 봐서는 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별교를 겸한 언교다 그 말이죠 차경 중에 운 피어 일출의 선족 고산이라 하시며 차경은 하음경입니다 약부하여 그 위에 글자가 잘 안 보이죠? 겸알겸자요 위에 공간에 겸알겸자요 이 경 가운데는 하음경 가운데 바라기를 비우컨댄 태양이 뜸에 해가 뜰 때는 먼저 높은 산을 비춘다 하시며 선조 고산이라 해가 뜰 때는 높은 데 먼저 비치죠? 그러니까 해는 부처님이 정강을 이루고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해와 같다 해서 했던 걸로 비유한 것이고 선조 고산은 가장 아까 말한 41위 법신 대사나 숙세 금숙 그러한 고살들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하음경 법문이 전달이 되었죠 오비군은 그때 못 들었죠? 들어봤자 잘 이해도 못하고 그게 제1시다 말이죠 오시 가운데 하음시? 하음시를 제1시라고 하죠? 두의 제1시라고 나와 있죠? 비우컨댄 해가 뜰 때 먼저 높은 산에 비칭원과 갔다고 했으며 열반경에 말하기를 비우컨댄 비어종우하야 출루라 하시니 걷다 띄어야 됩니다 비우컨댄 소로 붙어서 젖이 나는 것과 같다 소에서 젖이 나오잖아요 우유? 우유에서 붙어서 여러 가지 낙이나 생수, 축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차종불하야 출시비부경이니라 이는 부처님으로 붙어서 시비부경이 나온 것이다 부처님한테서 부처님 설법을 통해서 부처님 입을 통해서 시비부경이 다 나왔어요 첫째 젖은 마시라고 했죠? 하음경이? 하음시가? 그러니까 시비부는 그전에 아시잖아요 개경응송, 추기풍송자설, 연기, 본사본생, 방광, 미징, 비유, 노니 가까이만 합시다